요새가 먼저 하고있어 요새가 먼저 하고있어 너무 깊은데가지마 물속에 들어가야지 물속에 들어가야지 물속에 들어가야지 물속에 들어가야지 윙을 수 있겠죠? 윙을 수 있어야 한당아? 이거 보여? 딴 곳으로 문자가면서 봐봐 동생 잘하네 갈거야 숨 쉬어 또 깊은 데서 봐야지 안사와 이리 와봐 여기 여기 그냥 거기서 숨 쉬면 되요 안사가 입으로 왜 자꾸 걷지?